피켄 팝 이후에 자 갑니다 안 됐습니다 자 지금은 열려있는데요 최선호 1톨골 지겨뒀습니다 이제는 5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네 지금 참가 안 되는 플레이를 합니다 지금 또 윌리윤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하도민 선수가 외곽으로 나왔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원희가 이 말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있게 올라갔던 피스원 최성원 3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세리머니 상당히 수줍게 하네요 아 이제 경기는 알 수 없습니다 2골이 선게임 조표등 격차 갈등에 불이 떨어진 고향우리온의 벤치